제물이 없어도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무죄 칠시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도대체 뭘 준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니라 아무 제물이 없더라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는 있는 것이다 첫째 하안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고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는 것이다 얼굴에 환하고 기쁨 가득 찬 미소를 먹은 표정은 그 자체로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보시가 되는 것이니라 두 번째 언사시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을 말하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열 가지 업 중에 입으로 짓는 업이 네 가지나 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세 번째 심시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비심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보시행으로 우리가 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소중한 보시니라 네 번째 안시 호의를 담아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부드럽고 안호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한 보시가 되는 이라 다섯 번째 신시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애이 바르고 친절하게 남의 일을 돕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 인사할 줄 알고 공손하고 애이 바른 몸가짐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안겨주는 보호생이니라 여섯 번째 상자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줘 양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말한다 지치고 힘든 이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소중한 보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일곱 번째 방사시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다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이다 네가 이 일곱 가지를 향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현석 parallel quil고렛